교회에 대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은 좀 다른 것 같아도 내내 같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에 주님이 가셔서 사마리아는 원래가 이스라엘 땅인데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유다보다 그래서 이제 혼합족속이 되어버린 많은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족들을 이민족들을 혼합시켜서 민족이 혼합되어버린 그런 곳이라서 유대인들은 순전한 유대인이 아니면 멸시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개로 여겼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더운 여름 정오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좀 부정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한 다섯 번 결혼을 다시 하고 남편을 다섯 명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정식 남편이 아닌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부정한 부도독한 여자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가셨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결국은 이제 그 여자는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메시아다 알고 참 복음을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생수를 얻은 거죠 그렇게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도독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들을 만나고 생수를 얻었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아주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좀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맞다 이전에 남편 다 됐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선지자시네 자기의 모든 걸 다 놀랐어요 이 여자가 거기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안다 이거는 뭐 로그암옥 일장도 빌립이라든지 거기에 바둘로매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만났을 때 놀란 게 그거예요 제자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있었 나무 알이 있었다는 걸 보고 놀라느냐 아마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이 너무나 자기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리토인 걸 메시아인 걸 알게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러면서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계속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경배의 중심지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성전 덜을 얘기하고 이걸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의 여자가 주님들어 19절에 내가 보니 주님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대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보았으니까 이 여자는 예수 그리토를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믿으라 이러면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예배라는 말은 많이 사용한 말이에요 어디 가냐 예배보러 갑니다 무슨 시간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라는 말은 신약성에서 정식으로 말하면 경배예요 영어로 월십입니다 그게 이제 다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배의 정말 본뜻은 경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럼 예배하는 단계가 대체 뭐냐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들이어야 돼요 그래 예배보러 오는 거잖아요 경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의 터를 얘기할 때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야 손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고 할 적에 마지막 항목으로 예배자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 예배자들이 되는 게 중요하네 경배자들이 되는 경배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경배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배자들이 하나님은 경배자를 먼저 얻으세요 먼저 그리고 그들을 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또 얻으시고 또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당신의 경배자들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참미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존재들을 얻는 거예요 경배자들 경배자들 얻는 거거든 그러면 교회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경배자들 그런데 경배가 뭔지 모르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10년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정말 참된 예배의 성분 경배의 성분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경배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경배자가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경배해야 됩니까를 물었어요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하신다면서요 우리는 이 산에서 한다고 우리 조상 때부터 들었는데 그래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여자야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정말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바로 이때다 지금 이제 이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참 경배자들을 얻으실 때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는 놀랍게도 사람을 구원한 일만 있는 게 아니네요 참 예배자들을 얻는 일을 하시는 것도 있네요 여기 읽어보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건 아직 안 이르렀다는 뜻도 들어있잖아요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들을 얻는 그런 일도 들어있다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22절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느니 예니쿠가 유대인에게 남이라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지 이해하셨냐고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실제예요 영과 진리라고요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운하니 아직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곧 이때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얘기할 때 바로 이때에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얘기냐고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보통 얘기냐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깊은 어떤 느낌을 갖고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러나 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진지하고 중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경배가 뭔가요 무엇이 진짜 경배일까요 제가 구약에서부터요 경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무엇이 경배인가를 우선은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속에 인식이 좀 있어야겠단 말이죠 우선은 창세기회 창세기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종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살잖아요 가나안에 있잖아요 자기 종을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덴을 건너서 먼 곳 하란에 지나서 먼 갈대우로 고향으로 원래 살던 곳 그곳으로 보내는 거야 가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 결국 리부가죠 데려오는 데려오라는 신부를 취해오라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떠나서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리부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24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그런데 24장 한 두세 절만 읽어볼게요 갔어요 갔는데 만났죠 결국은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의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시옵소서 하고서 이제 기도를 드리죠 이 종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위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와께 경배하고 경배가 나오죠 머리를 숙여 여와께 경배하고 가로되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냐 하사하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종이 어쨌든 아내 하나를 아내감을 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 원하민 길을 갔는데 참 이렇게 저렇게 갔는데 길이 순적하게 그 주인의 동생 집에 참 아내감이 있는 곳에 신부감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인해서 참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섭리에 의해서 생각할 때 경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숙여서 그 종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한 군데만 더 본다면 창세기 47장인데요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거의 참 운명할 때가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언하고요 다 유언하고 31절 보면 야곱이 또 가로대해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자기 혼일생을 생각하면서 경배가 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출애국기 출애국기의 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오래 있었죠? 애굽에 애굽에서 종로로서 40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제 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어디로 보냈죠? 바로에게 그래서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그리고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뒤에 보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여러 가지 말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끌어내라는 이런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 이적을 행해 보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을 돌아보시고 그 군안을 감찰하셨다 군안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뭐 국고성 여러 개를 짓느라고 벽도를 굽고 고생을 참 고역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경배가 나오죠 다음은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12장이 보면 6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열과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바로를 치고 그랬을 때 마지막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초역 12장 27절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자우설주와 인방의 발은 이스라엘 집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죠 애굽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왕에부터 시작해서 모두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나는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배 나오죠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제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한나예요 아시죠 그 부인이 두렸었는데 사무엘 아버지의 부인이 두렸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아들이 좀 있고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분인나한테 시기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한스러워서 자기한테 아들을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말하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러나 한나는 아들 주시면 자기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경배하니라 이제 한나는 자기의 일생소원이요 아들 하나 얻길 간절히 원했던 거야 그 모든 자기의 원함을 갈망을 이루어주시고 결국 하나님도 필요했어요 그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겨야 되는데 그 과도기를 이끌어줄 하나의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는데 그런 나시린이 필요했는데 그때 거기서 주님의 필요를 만족해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당시의 필요와 일치된 거예요 그 아들 주셨을 때 물론 여기서 아들 사무엘이 경배했다고 했지만 한나도 그 마음속에 경배가 있었겠죠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사무엘 하아입니다 사무엘 하아에는 다윗이 범죄한 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알지만 굉장히 유감스럽은 일이지만 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과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얘가 임신해서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죠 굉장히 다윗은 굉장히 그 아이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그만 우시라고 그만 기도하시라고 금식 그만하시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복들이 부하들이 아예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죽은 걸 얘기하면 얼마나 왕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시랴 싶어가지고 말씀 못 듣는데 신복들이 수근거리는 걸 보고 왕이 오히려 되려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왕이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천에 들어가서 보라겠어요 경배했다고 경배를 이룬 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배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니 내가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오려 개혁들이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섬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 피조물 우리 구속받은 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엎드린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배예요 다음 엽기를 보면 잘 아시죠 엽은 정말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13절에 오면 엽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다 죽였어요 종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또 17절이면 약대들을 다 갈대하 사람들이 새해 때가 와가지고 다 빼앗았다 종들을 죽이고 또 18절에 보면 엽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니까 소년들 위에 무너져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엽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21절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 즉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경배라는 게 뭔가를 조금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사례들을 한 연일국까지를 보면 아 무엇이 경배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거예요 저는 사도방울에 대해서도 그의 경배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도 그의 어떤 글을 읽으면 그의 서신서에서 글을 읽으면 그는 경배의 영어로 가득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죽게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의 경배의 말이에요 로마서는 9장서부터 11장까지 바울사도가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사도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 정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울사도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느냐 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기를 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리스를 거절하죠 그러나 이방인을 많이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걸 보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긍의를 여기시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교만하지 말라고 그들이 뿌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뿌리라고 그리고 그들은 원래 참 감남나무라고 여러분들은 돌감남나무 같은 거라고 이방인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겠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관념이 없잖아요 별로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다면 하나님 마음 속에는 마치 첫사랑처럼요 유대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마지막에는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극류를 베풀려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있는 무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를 깨닫고 이게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서 찬미가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그게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랬어요 이 로마 11장에서 이방인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은 원래 고운 가루여 고운 떡덩이에요 그들은 참 감남나무라니까요 그들이 회개 얼마나 잘 접붙임이 되겠어요 그들이 뿌리예요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뿌리예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 11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지위를 잘 모른다니까요 관념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아직도 유대인이 있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여 년에 그런 찬송을 쳤습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저희들은 이방인이에요 둔하거든요 사실 성경에 많은 66권 중에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강의에서 많이 썼습니다 쓰면서 제가 진짜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지 누가 조상 대대리부터 성경을 연구해오고요 구석구석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알면 저는 히브리스 같은 걸 읽다가 도대체 누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구약성이 얼마 깁니까 복잡하고 깊고 그 구석구석의 한마디실 꺼내서 인용해가면서 썼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신세 졌습니다 저희들은 누구한테 유대인들이 신세 졌어요 주님이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부터 나온다 바울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그들이 뿌리인 거라 뿌리가 여러분 가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라 그럼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경배한다고 했어요 요한봉 사장이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 전부터 저 부족한 거 이해해 주세요 그거요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둔합니다 그걸 제가 인정하거든요 다음에 뒤무대인에서 1장이에요 11절인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기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엔 회방자의 빚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극류를 입었다 했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물을 보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세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하십니다 17절 보면 거기에 그야말로 경배의 찬양이 나와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새새토록 있을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그는 뭐 자주 그런데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희박하였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 일컴을 받기에 압당치한다 그는 핍박자구 또 심지어 포행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이올렌드 맨 포행자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믿지 못하고 할 때이기 때문에 참 그였다는 것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충성된 복음의 종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도 아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립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면서 자기 같은 죄인을 핍박자를 포행자를 구원하셨다 그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 먼저 구원하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고 나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에베스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스 2장이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오 이방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바울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한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 무한례당이잖아요 유대인도 한례당이고 그때에는 그립도와 밖에 있었고 그립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게 이방인들의 위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립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참 감남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라는 것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다 물으시고 원수된 것과 우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대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의 편 먼 데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언약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간격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18절에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 이게 어떻게 보통일이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이것을 바울사도는 너무나 감격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읽죠 당연하게 그는 아니에요 너무 이방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래도 알고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턱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터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터가 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퉁이 들이든 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에서 3장을 보면 6절에 이방인들이 또 나오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면 복음이 귀하다는 게 그거예요 복음으로 말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누구하고 함께 유대인들과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우리가 정말 경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와서 닿지 않으면 뭐가 안 나와요 눈치코치가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이 경배가 나오거든요 진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으세요 금방 끝내요 복음이라는 게 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게 복음이시요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해답이라고? 복음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거라고? 그거 참 믿기 어려운데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너 해야 할 것 같은데 플러스에서 압구정동의 아파트 플러스에서 좋은 직장 플러스에서 더 좋은 차 등등 더 좋은 성공 출세 승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만족이 오는 거지 복음만 가지고 만족이 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오늘 많이 모이는 곳에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다는 아니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성공하냐 이러한 설교를 하면 인수가 확 많아지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참만족을 얻는다? 진리만 말해? 그러면 별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고림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불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나 하느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느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읽게요 진정으로 이제 바울의 얘기에요 진정으로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세상말로 말하면 루저들이에요 루죠 아세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너의 불의심을 보라 하세요 문불 좋은다 이제 좀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있죠 금수저 별로 없다 문불 좋은 자 많지 않다 또 지혜 있는 자 많지 않다 강한 자도 많지 않다 대부분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요 약한 자들이고 문벌 별로 없는 자들이고 별로 재능도 많지 않고 좀 미련한 그런 계통 바보 같은 이런 계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 부르셨다 보라 뭐 개중에는 있어도 뭐라 하냐면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 많지 아니하며 개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립뎀들은 다 불만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난 뭐야 보금을 받긴 받았는데 나는 어쩐지 실패자야 패배자라고 이런 마음을 안고 살게 돼 있어요 저도 오래 그렇게 참 후회의 막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 자랑하라 이랬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경배를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진 건 보금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뭔지를 모르니까 황금과 진주와 보석을 잔뜩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거지예요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그래서 귀한 것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우리가 못난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패배자들이에요 실패자들이라고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문벌도 없지 능하지도 않지 천하지 몇이 봤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이렇게 참 뿌리 있게 반석 위에 참 그야말로 고상하게 올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엎드리죠 엎드리죠 원래 잘났으면 조금 더 잘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나는 그게 아닌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 이르게 하셨다 아니 이게 뭐지 참 귀하네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 바르바오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모든 게 됐다고 의름 거룩한 구속금 다 돼서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고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 세상에 어딘데 이게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고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만나죠 이래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시면 경배 없습니다 참 복음 모르시면 경배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실은 부정한 여자고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창피해서요 창피해서 그 저녁에 여자들이 중동의 여자들은 다 이렇게 저녁에 물길로 가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까이 안 와요 그러니까 혼자 그 정우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를 만나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물동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붓고는 거 몰라 제가 붓고는 거 몰라 여러분 내가 할 말 있다고 어? 할 말 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려고? 내가 메시야를 만났어 어? 여러분 인류의 해답은 메시야입니다 어? 오늘날 뭐 한국의 문제 여당의 문제 야당의 문제 무슨 뭐 골치 아픈 문제 뭐 어? 미국 문제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이거 누가 해결할 건데 누가 해결할 건데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이 해결합니다 메시야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지 않고 해결될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짧은 시간에 알았어요 아 내 인생 남편들 해결 못해준다 여섯 번 가려봤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목마른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와서 내가 너를 진정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이 여자 마셨잖아요 마셔보니까 진짜네 물동이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변했죠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알면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생깁니다 이 여자처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경배 드릴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자랑이 생기게 돼요 자랑이 제가 참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데 시간이 3, 4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제가 상동에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상동에서 정말 무거웠어요 난 그때 당시 꼭 애국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애국에 있는 이사랄백성 고역으로 힘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거를 풀어준 데가 역국입니다 이사를 왔잖아요 제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하나요 엎드릴까 자빠질까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 손을 앞으로 바싹 그냥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요 별생각이 다 났어요 그리고서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경배네 이게 경배네 그런 생각이 내가 들은 거예요 그냥 깊은 속에서 경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배라는 단어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 40년 동안 예배 처음 한 번 드린 거예요 지금 맨날 예배봤는데 예배 진정 예배다운 예배는 처음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웃죠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야 내가 그리고 이번에 이 바이블뷰를 내고 책을 100여 권 냈어도 이번에 이 책을 내고서는 이것이 보금전학이 이보다 좋은 책은 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책보다 그래서 좀 소책자도 냈죠 그거하고 두 권 또 경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한 가지 경배하면 두 가지 경배할 게 생긴다 두 가지 경배하면 세 가지 경배할 게 생긴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연달아 생기는 거예요 연달아 그래서 경배가 한 번 시작되니까 이건 연타로 터지더라고요 경배가 요즘은 맨날 경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구나 경배자로 그러면 이제 소위 기초라고 계속 털알을 얘기했잖아요 그 터우에는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경배자가 생기면 따라서 또 생기는 거예요 경배자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경배자들의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이 보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 영으로 예배하고요 진리로 예배하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사장님 이야기고 그거를 알기까지 저대로 너무 나무라진 마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너무 나무라진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니까 저는 주님께 핑계를 댈 게 좀 있어요 주님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형광등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경배구나 그래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경배를 여러분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게 됐다니까 지금 아주 정말 깊은 속에서 감사와 경배가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바이브리뷰를 써서 이걸 쓰기까지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가서 저도 참 책을 이번에 내니까 이 책을 받는 사람마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 영감이 있어서 아는지 이야 이 책 정말 귀하네요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제가 이 책을 친구들 그냥 한 20여 명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만나더니 호주머니에다 뭘 넣어줘요 난 이제 돈을 절대 안 받았거든요 아니 이건 돈이 아니고 책값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걸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가주면서 내가 이제 친구들이 있는 데서 봉투를 꺼내보니까 상품권이에요 10만 원짜리에요 아니 상품권을 내가 가질 수가 없네 우리 친구들이 그거는 사모님들이야 사모님들이면 됐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쓰고 대우받는 사람이 된 거야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옛날에 지식적으로 머리로다가 경배를 했어요 경배합니다 했지만 지금은 정말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경배를 드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함께 정말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았지만 참 진정한 뜻을 알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 이방인인 걸 기억하시고 늦더라도 저희들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참 한 가지 한 가지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대하여 저희들 어찌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마음의 마음의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과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과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onceים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추를 알지 못한 이들 축하진 인도하사 그의 무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에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한 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아멘